안녕하십니까 에로 잉글리시 화살 영어의 최재봉입니다 우리 앞쪽에 있는 영상들 살펴보시면요 제가 여러분 분사구문과 그리고 수동태에 대해서 원어민의 방식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나아가서 우리 감정을 표현할 때 여기 내용 한번 보셔요 학교 다닐 때 시험 좀 봐 보신 분들은 문법 시험에 맨날 나오는데 헷갈렸던 문제 같지 않습니까 I'm surprising, I'm surprised, I'm bored, I'm boring, I'm pleasing, I'm pleased, I'm amazing, I'm amazed 뭐예요? 감정을 표현할 때 ed는 뭐고 ing는 뭐고 비슷비슷한 단어 같은데 뭐가 뜻은 다 다르고 이거 어떤 것을 써야 될지 맨날 시험에 나오죠 여러분 아무리 외워봐야 답이 안 나오던 영어 알고 보면 원어민의 생각, 원어민의 사고를 몰라서 그랬던 것입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갑니다 I'm, 나는 가만히 있어요 I'm 여러분 M은 나는 있다라고 이해하지 말고 나는 그냥 존재한다, 나는 있다, 나는 가만히 있어요 I'm 그런데 뭔가 하면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제가 동사 항상 외울 때 세 가지 외웠죠 love, l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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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것은 현재, 두 번째 것은 과거, 세 번째 것은 뭐라고요? 그냥 문법으로 과거, 분사 이렇게 외우기만 했죠 자 에로 잉글리시가 그 의미를 바꿔드립니다 세 번째 동사는 love, loved, loved, 세 번째 동사는 동작이 끝났다라는 것만 의미합니다 끝난 동작, 그럼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이 사랑은 사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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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loved, loved 이거는 뭔가 하면 나는 가만히 있었으니 이 동작은 내가 한 동작이 아니고 남이 상대방이 나에게 해준 동작이라는 거예요 그 동작이 love, loved, loved, loved 나와가지고 나한테 와서 동작이 끝났어 loved, 끝난 동작 그러면 나는 그 동작을 받았다는 게 되죠 동작의 영향을 받는 거, 동작의 힘을 받는 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나 사랑받는다라는 말은 영어로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I am 그 사랑이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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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서 끝났다는 것으로밖에 표현을 못합니다 I am loved 이렇게 된다는 거 이것을 학교 다닐 때는 수동태라고 배웠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냥 간단하게 아하 동작을 내가 받는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I am 그 동작이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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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서 끝났다 I am loved 나는이다 사랑받는다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그럼 an old man 한 나이 드신 남자분께서 그죠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요 입술이 다가와서 다가와서 입술이 다가와서 다가와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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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맞춤이란 동작이 하면 내 동작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한 상대방의 동작이 나한테 와서 끝났어 키스 더 입맞춤이 끝났죠 그러니까 뽀뽀함을 당했다는 거예요 입맞춤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렇게 힘을 받는 거죠 힘의 원천이 누군가 봤더니 바로 힘을 가한 사람들이 누군가 봤더니 그것은 his granddaughter 그죠 그녀의 손녀딸이라는 거죠 자 됐습니까 예 An old man is kissed by 라고 가는 게 되죠 그죠 이 바이도 뭐뭐에 의해서가 아니고 그죠 힘을 가한 존재는 또는 뭔가 하면 힘의 원천은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또 가볼까요 I am 나는 가만히 있어요 그죠 내가 사랑을 받았죠 I am loved 이렇게 우리가 힘 받는 것은요 똑같이 힘 받는 그림에다가 단어만 한번 바꿔볼까요 pleased 여러분 please라는 단어는요 기쁘게 하다는 단어예요 기쁘게 하다 그럼 나는 가만히 있는데 기뻐함을 당했죠 I am pleased 나는 가만히 있는데 기뻐함을 당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나 기뻐요 라고 얘기할 때 사실 이게 정확하진 않아요 나 기뻐요 내가 이렇게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기쁨을 당한 거잖아요 오 그런 장면을 보니까 기뻐요 야 이렇게 선물을 받으니까 기뻐요 기뻐함을 당하다가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영어는 정확하게 이 힘의 방향에 대해서 구분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기뻐함을 당했다 I am pleased 이렇게 갔다는 거죠 이해 자 그래서 한국말에는 기쁘다 이지만은 은밀히 말하자면 이것은 당한 그림이라는 것 다시 한번 더 자막으로 이렇게 강조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와 만났죠 I am so pleased 만나게 돼서 너에 의해서 내가 기뻐함을 당했다 나는 이다 기뻐함을 당하다 힘의 원천 주체는 그저 너였다는 거죠 이해 또 갑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she is surprised she is surprising 구분 한번 해볼까요 감 잡으실 것 같은데 surprise가 놀라게 하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녀는 가만히 있는데 surprised 놀람을 당한 거죠 이것은 뭡니까 she is surprising 그녀가 이다 놀라게 하고 있는 거죠 이해하고 있는 중입니다 she is surprising 그렇죠 이해 자 she 그녀가 가만히 있는데 she is omen is 가만히 있는데 그렇죠 surprised 하고 놀람을 당했죠 그렇죠 예 자 그랬을 때 예 그렇게 힘을 가한 존재가 뭔가 봤더니 바이 토이블 장난감 황소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뭡니까 듀얼이 진행 중인 일은 바로 the festival 축제가 되겠죠 omen 한 여성분이 is 있는데 어떻습니까 surprised 놀람을 당했죠 놀라게 하는 건 내가 한 동작이 아니고 놀라게 하는 동작이 나와서 나에게서 끝난 거죠 그래서 뭔가 하면 내가 놀람을 당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omen is surprised 놀람을 당했죠 그렇죠 계속 갑니다 갑니다 바이 힘의 원천은 a toy book 그렇죠 during 진행 중인 일은 the festival 와 문장도 만들고 이제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저 기다립니다 한국말만 가지고 해도 괜찮다고 했죠 영어 단어 몰라도 뭡니까 여러분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냥 가보고 만들어 보는 그 훈련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자 갑니다 omen is surprised by a toy book during the festival 말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보면 어떨까요 a toy book 이 장난감 황소 입장에서 말아보면 a toy book이 그죠 a toy book 장난감 황소가 is surprising 놀라게 하고 있는 중이죠 surprising 놀라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를요 her 그녀를요 이번에는 이 황소가 그냥 놀라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자 입장에서는 당하는 거고 그렇죠 방향이 보이죠 자 그림에서 보시면 이거는 내가 당하는 거 이거는 내가 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감정을 느끼면 동사 id 감정을 나아가게 하고 그 동작을 하게 하면 어떻습니까 예 surprising 놀라게 하는 중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놀라게 하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예 자 남자 입장에서 여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무술을 딱 보여주니까 남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you are 네가 이다 지금 놀랍게 감탄이 나오게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you are amazing 야 너 이다 놀랍다 그렇죠 you are amazing 이렇게 되는 거죠 놀람을 당한 게 아니고 네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you are amazing 그렇죠 보셨죠 남자가 뭐라 그랬어요 I was shocked 그렇죠 다시 한번 더 보실까요 I was shocked amazed I was amazed 예 뭐라 그랬어요 I was shocked 그렇죠 I was 나였다 그렇죠 놀람을 당하다 충격을 당하다 I was shocked 나 놀랐죠 그렇죠 나 놀랐죠 그렇죠 I was shocked shocked 라고 또 물어보잖아요 어메이지드 놀랍다 감탄할 정도가 되게 당했다는 거죠 어메이지드 그러니까 뭡니까 I was amazed 이렇게 또다시 말을 했습니다 예 그림만 보셔요 아휴 앞에서 뭐 종이 이렇게 많은 양을 가지고 그죠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감정을 느끼면 동사 id 감정을 이렇게 나아가서 그렇게 되게 하면 동사 ing 자 the meeting the meeting the meeting 그 회의가 이다 boring 지루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루하다 그렇죠 그게 뭡니까 이 사람은 듣습니까 he is 그는 뭡니까 지루함을 당하다 지루하다 지루하다 한국말로 똑같지만 영어로는 달라집니다 미팅이 지루하게 만드니까 boring 그는 지루함을 당하니까 bored 우리나라 말로는 지루하다지만 이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만드는 주체인지 내가 당하는 존재인지 그죠 그가 당하잖아 he is bored 그는 이다 지루하게 되는 상태죠 그죠 예 자 어떻습니까 그냥 외웠습니까 야 이거 헷갈릴 뿐이죠 그러나 주인공에서부터 착 그려지고 있는 그림을 가지고서 근데 그 그림에는 항상 방향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어는 주인공에서 나아가는 방향 이 방향성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영어가 달라집니다 자 요 생각 영어의 바른 생각으로 여러분의 영어가 쉽게 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에로 잉글리시 최재봉이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